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도 운을 벌 수 있습니다라는 책입니다. 길해지음 다산북세에서 나온 책입니다. 미래는 내가 산 오늘의 결과로 운은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인생이 내 마음처럼 안 풀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명리학을 통해 속시원히 풀어내고 있는 책입니다. 선하게 살 때 운도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재물과 운이 따를 수 있도록 부위 그릇을 키우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저만 취직도 안 되고 돈도 많이 못 벌까요? 사주에는 공망이라는 작용이 있습니다. 빌공, 망할망, 즉 비어망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공쳤다 라고 말할 때의 그 공이고 다 망했다 라고 말할 때의 그 망입니다.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없던 장사를 마감하며 가게 사장은 오늘 하루 공쳤다 라고 말합니다. 즉 가게를 가득 채워야 할 손님이 하루 종일 없어 가게가 제 기능을 못했다는 뜻으로 공쳤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공망은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지 못한 상태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내담자의 사주에서 재물로 보는 재성이라는 글자가 공망이라면 열이면 열, 돈에 대한 갈망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8자에 재성이 모두 공망인 평범한 공무원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내담자의 사주를 들여다보니 받을 복도 있고 재물복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담자는 상담하는 내내 처와의 관계나 자녀, 직장에 대한 걱정보다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를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생각의 시작과 끝이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물론 투자에 열을 올린다고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담자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거나 노력해서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단시간에 별다른 노력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현금성 투자에만 유독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 얼마를 벌더라도 현재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에 만족을 못하니 부수익을 올려도 여전히 돈에 대한 갈증이 커 보였습니다. 저는 공망이 공치고 망한다는 의미보다 그야말로 중간쯤에 구멍이 난 그릇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의 그릇을 가득 채우고 싶다는 욕심에 끊임없이 재물 활동을 하지만 재성이 공망이라면 그릇의 중간에 구멍이 나 있어 아무리 가득 채우려 해도 반밖에 채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재물 그릇에 난 구멍을 보지 못합니다. 그릇 크기만 가늠될 뿐이니 그릇을 아무리 채우고 싶어도 채워지지 않는 현실을 한탄하기 일수입니다. 이렇듯 공망은 평생 다 채우고 싶어 갈망하게 만드는 작용을 말합니다. 재성이 공망인 분들은 자신의 그릇을 가득 채우기 위해 재물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땀 흘려 버는 돈이 있다는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조금씩 베풀며 살아가면 그래도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관성이 공망인 분들은 자신이 그릇에 난 구멍의 위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이 분을 받아들이고 그릇에 난 구멍 아래에 있는 직업, 회사, 학위, 그리고 배우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이 얻을 수 없는 것에만 집착하다가 얻을 수 있는 것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갈망이 맹목적으로 변질되면 인생의 중요한 시기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가득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며 시간과 노력의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채울 수 없는 한계를 받아들이고 내 삶의 질, 내 삶에 대한 나의 만족, 나의 행복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채울 수 없는 욕망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넉넉한 마음이 공망의 작용을 넘어 운을 벌 수 있게 도와줍니다. 왜 내게만 불행이 일어날까요?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다는 말은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흐르는 운에 딱 맞는 표현입니다. 운이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의 삶에도 평생 좋은 운만 흐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생 나쁜 운만 흐르는 삶을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운이 높고 낮음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운은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머무르지 않고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오르내리며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유독 자신에게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자신만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시기에는 그야말로 한없이 동굴을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다들 자신보다 괜찮게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 정말 자신만 힘들게 산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한 사람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평생 좋은 운만 흐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고 사느냐에 따라 결국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내 일이 나를 고되게 만드는 노동이 될 수도 있고 내 능력을 펼쳐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멋진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 자신이 선택한 운명을 자신이 사는 계절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삶의 순응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계절처럼 주어진 운명이라면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흘러가는 계절 안에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는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계절은 변하고 또 돌아옵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운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면 불행해질 뿐이지만 자신이 얻은 행복에 만족하면 자신이 사는 지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너는 사람을 만들고 노력은 인연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년을 홀로 외롭게 보내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늙고 병들어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 인덕을 본능적으로 원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덕은 결국 어려움이나 공경에 처한 나를 돕는 귀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덕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 내 처세에 달렸습니다. 자신이 사주에 인덕이 부족하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혼법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달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사주에 비겁과 인성이 없다면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 비겁과 인성이 없어 인연을 만들어가는 힘이 부족하다면 인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운이 찾아왔을 때 도움 하나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가기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 주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대하는 자세를 신경 쓰면 좋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얻기 위해 평생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학생이라면 학유를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일합니다. 또 인생을 함께 살아갈 배우자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모두 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얻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현재 자신에게 무언가가 없다고 해서 영원히 갖지 못할 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 이화에 따라 조금씩 채워가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릴 때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자라는 동안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결국 자신이 먹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타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연을 만들기 힘들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나서서 인연의 끈을 잇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이면 길고 긴 인연의 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를 귀찮게 하던 그 인연도 절박한 순간에 도움이 필요한 나에게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왜 내 통장은 항상 텅장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천억을 담고 싶어도 그릇이 안되면 넘쳐나갈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각자 자신만의 재물 그릇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쉽게 말해 내 밥그릇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재보 재물운 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진 밥그릇에 얼마나 많은 밥을 담을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재는 그야말로 우리가 손에 만지는 5만원짜리 지폐나 100원짜리 동전 같은 돈을 말합니다. 내 사주에 제가 없다고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대운이나 세운에서 제가 들어오는 해에 무조건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재운이 와도 나가는 돈인지 들어오는 돈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현금성 재물에 대한 운이기에 부동산 운까지 좋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일생의 기회라고 부를 만한 운을 만능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고 어떤 사람은 많은 보를 쌓기도 합니다. 인생의 정점을 찍고 난 뒤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본 그릇을 알 수 있습니다. 정점을 찍은 순간 사람의 운은 하락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의 격차는 자신에게 얼마나 맞는 재성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현금성 투자와 인연이 없는 사람이 끊임없이 주식 투자를 해서 큰 돈을 잃는다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재성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망하기 위해 투자를 하고 또 투자하는 비극을 결국 자초한 것입니다. 재물은 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운이 나쁠 때는 재성의 분탈을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합니다. 운이 좋을 때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벌어들이기도 해야 하지만 언젠가 다시 다가올 좋지 않은 운을 위해 좋은 일에 의미 있는 소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벌들이 그저 돈이 많아서 수천 억원을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기부나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주식과 부동산 중에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재물창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마다 재물창고의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열쇠도 다릅니다. 돼지 삼형제의 각기 다른 자재로 지어진 집을 떠올리면 됩니다. 대체로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고 하는 내담자들이 사주를 들여다보면 인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문성훈을 말할 때 이 인성이 가장 많이 거론됩니다. 인성의 인은 도장 인을 쓰며 인성은 재물창고의 자물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인성 사주인 분들이 주로 이상하게 돈이 잘 샌다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은 바로 현금성 재물입니다. 그야말로 현금이 통장에 차곡차곡 모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인성 사주인 분들은 통장에 1억원을 저금해두면 적어도 6개월 안에 다 나갈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재물창고에 자물쇠가 없기 때문에 자신도 수시로 열어서 꺼내 쓸 수 있고 타인도 열어서 꺼내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인성 사주라면 현금을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둘 생각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목돈이 들어왔다면 3개월 안에 문서화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부동산으로 전환해 쉽게 현금화할 수 없도록 묻어놓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너무나 궁금한 사항인데요. 재물창고는 결국 내가 가진 돈을 넣어두는 금고와 같습니다. 금고의 크기는 정해져 있고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더 담으려 해도 넘칠 뿐 내 욕심만큼 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우는 것도 채우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채우려는 욕심만 앞세우지 말고 의미 있게 비우는 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담할 때 금전운을 보고 기부를 권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가올 운에 투자자금이나 재산이 나가거나 운영하던 사업이 기울어 돈이 좀 많이 나가는 탈제의 운을 피하기 힘들어 보일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일 경우입니다. 재물을 벌어들이는 시기에 돈을 많이 벌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재물 그릇은 텅 비어 있어야 합니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수준이었는데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자산가가 됐다는 성공신화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보다 넘칠 정도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 전에 좀 비워두라고 일러줍니다. 물론 재물 그릇을 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냥 쳐버리거나 자신이 써버리면 통장 잔고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게 그리 쉽게 다룰 수 있는 놈이 아닙니다. 기부는 좋은 일이자 덕을 쌓는 일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좋지 않은 운에 좀 덜 얻어맞습니다. 나도 그만큼 돈이 있으면 기부하며 산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자신이 재물 그릇에 맞게 단돈 천원이라도 선한 일에 쓰면 됩니다. 돈을 잘 지키고 또 많이 닮고 싶다면 좋은 일에 비워내기를 해야 합니다. 분명 돈을 벌어들이고 나가는 시기에 운이 덕을 쌓은 나를 조금 더 도울 것입니다. 내 분을 안다는 것은 나를 보는 안목 입니다. 제 아무리 제복을 많이 타고 났어도 현금성 투자나 유행으로 버는 돈에 인연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타고난 팔자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정당한 재물만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팔자를 타고난 분들이 유행을 바라고 현금성 투자를 한다면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힘이 됩니다. 자신에게 현금성 투자운이 없다고 해서 자신에게 재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사람마다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은 제각과 다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재성 활동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맞아 떨어졌을 때 자신이 재물 그릇에 돈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재성 활동을 찾는 것도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첫 단계이고 첫 발걸음 입니다. 재물은 자신이 제압해야 하는 대상이지 내가 재물에 제압 당한다면 절대 부를 잃을 수 없습니다. 돈에 끌려 다닌다면 절대로 그 돈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어떤 형태로 재물 활동을 이뤄내야 하는지를 안다면 자신에게 없는 운에 연연해서 재물 손실을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본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참 중요합니다. 자신의 본을 누구보다도 스스로 정확하게 알아야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과 헤어스타일을 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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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삶에 끌려 다니지 말고 삶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 책 당신도 운을 벌 수 있습니다. 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